퇴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페이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사회에 그래서 제가 페이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발란티오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역시 저는 기금으로 기여하는 것이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성경의 비결은 끈기, 끈기라고 봐요. 끈기가 역시 있어가지고 디터미넨션이 강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끈기가 없으면 중간에 이렇게 계획했다가도 자기가 계획을 포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끈기, 끈기, 역시 생산성 있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ники이 ng